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세훈아 가자! 와,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그래도! 그렇지! 당근? 막 찾았어, 발견! 당근 찾은 토끼! 먹을 거 찾은 토끼! 귀한 거! 귀한 거! 금 찾은 토끼! 산, 산, 산! 산, 산을 찾은 토끼! 슬리피언 갑자기 왜 이렇게 연기를 해요, 말하면서? 맞아요, 연극영화과 출신이시죠. 광고 디자인과요. 세훈이 가자! 세훈아 가자! 세훈아 가자! 세훈아! 그렇지! 그래도 어려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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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훈! 세훈 상가! 오케이! 야, 왜 뒤에서 딱 하는 거야? 자, 안 돼, 안 돼. 지금 세훈이. 자, 간다! 세훈이 봐! 상탈, 상탈, 상탈! 정세훈 성공! 좋아, 좋아, 좋아. 오, 지금 20대 20. 막상막하네. 적극적으로 나와야 돼, 이럴 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야. 세훈이! 좋아, 세훈이! 좋아, 세훈이! 좋아, 박윤수야! 세훈이! 잘한다, 잘한다! 정세훈! 세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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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정세훈 성공! 잘한다, 잘한다! 하나가 2로 돌아줍니다.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그리고 한 자리가 비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럴 줄 알고 깍두기를 한 명 준비했지. 자, 깍두기 들어와! 누구야? 천호진 선배님 오는 거 아니야? 개편한다, 하더니. 천호진 선배님. 세훈! 안녕하세요! 세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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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취업 상담실, 세훈이. 그렇지. 우리 취장실에만 있는 세훈이가 드디어! 아는 형님에 출근했다! 출근이네. 입학했다! 세훈이! 세훈이! 리킬 천호진. 가볍게 한번 가죠, 가. 기타 진짜 잘 쳤어, 기타. 오! 오! 야비야비스. 오! 야! 야! 근데 너무 카핀츠 같아. 수근아. 여기 레벨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는 수준이는. 아, 기타 진짜. 잠수하면서 그냥 만든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아기 상어라지만. 아기 상어. 아기 상어라지만. 아기 상어라지만. 중간에 뚜루뚜루. 뚜루뚜루. 작살 소리가 그래요. 내가 쓰는 작살은. 뚜루루! 연발이에요, 연발. 근데 이 노래 제가 아는 노래 중에. 되게 비슷한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 진타가 있었어. 제가 뭐예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소.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완전 비슷한데. 비슷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들어요. 지금 나를 좀 따라한 것 같은데. 아유 아주 아주 영악한 친구일세. 알았어 그거 해 그러면. 나는 이런 거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순수하게 창작했다. 이거는 당연히 내 거지. 이거는 비슷한 노래 없나요? 이것도 있거든요?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알겠습니다. 두 곡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세 번째 거 제목을 한번 얘기해 봐봐. 세 번째 거. 아 이거는 간단합니다. 제목이 유조건. 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먼저 해. 야 먼저 해. 야 너가 먼저 해. 야 시작할게요. 야 우리가 먼저 해. 나 시작할게요. 나 시작할게요. 전주들 안 돼. 전주들 안 돼. 전주들 안 돼. 카드피츄랑 승윤이 대 동이랑 세훈이가 시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서로 보여주지 말고 지금부터. 이거 어떻게 맞추냐. 야 근데 이걸 누가 맹는 거예요? 기가 맹. 선생님 그러면. 이런 게 있다고? 시. 자. 토끼. 미쳤다 미쳤다. 토끼가 이겼어. 어 뭐야 이게. 토끼랑 거북이인데 토끼가 이겼어. 짝짓기 하려는 토끼. 이쁜. 이쁜. 이쁜 토끼를 본 토끼. 승리한 토끼. 먹을 게 생긴 토끼. 배고픈 토끼. 뭐야 이게. 아하. 토끼랑 타자니. 드디어 만났구나. 아. 뭐야 간다. 땅판은. 당근. 당근. 당근 뜯어먹는 토끼. 뭘까. 떨어진 거 주워먹는 토끼. 떨어진 걸 먹었어. 아. 당근. 막 찾았어. 발견. 당근 찾은 토끼. 뭐 설명하면 안 돼. 먹을 거 찾은 토끼. 귀한 거. 귀한 거. 아 설명하면 안 돼. 그럼 찾은 토끼. 산산산. 산산을 찾은 토끼. 어? 야 산산을 그렇게 설명해? 정답. 정답. 아니야. 잘했어 아주. 아주 이놈들 한통속이구만. 코끼리 코끼리. 이걸 맞혔다고. 아니야. 잘했어 아주. 아주 이놈들 한통속이구만. 코끼리 코끼리. 이걸 맞혔다고. 감기 걸린. 어. 코끼리. 아 좀 더 가야 돼. 감기 걸린. 자. 코뿔소. 아니야. 감기 걸린. 접근 좋았었어. 코 감기 걸린. 어. 코끼리. 당. 아니요 코끼리. 코끼리. 정답. 왜 이렇게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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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귀 꼈어. 스컴크 방귀 끼는 소리. 어. 완벽하지가 않아. 완벽하지가 않아. 완벽하지가 않아. 스컴크가 방귀 끼고 부끄러워. 정답.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맞으면. 하나 더 맞으면. 하나 더 맞으면. 하나 더 맞으면. 야. 시간 60초 남았습니다. 우리가 써 있는 거 아니야. 60초 남았어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자. 이것들 한 통속이야. 지렁이. 3대 1로 싸우는 거야. 그 지렁이가. 섹시 댄스 추는 지렁이. 섹시 댄싱. 미가견이 있는 지렁이. 아니야 아니야. 다 왔어. 섹시 댄스 추는 지렁이. 섹시 댄스 추는. 섹시한 지렁이. 정답. 정답.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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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4대 3으로 도시인 팀 승리. 예. 잘하네. 안녕하세요. 15년차 래퍼. 겸 방송인. 겸. 개인 크리에이터. 겸. 딕션 좋다. 라디오 DJ. 겸. 클럽 DJ. 겸. 반려견 퓨리 아빠. 취업이 시급한 남자 슬리프. 와! 이 정도는 직업이 겸 아니에요, 겸? 그러니까, 이름도 겸 같아. 조용히 오래 했어요. 근데 이제 돈바람이 오면 불안해 하죠, 우리. 그럴 수 있지. 어떡해. 형 어떡해요. 근데 슬리피 형 갑자기 왜 이렇게 연기를 해요, 말하면서? 아 맞아, 연극영화과 출신이시죠? 광고디자인과요. 아 뭐야. 야, 그런 줄 알았잖아. 아니, 광고디자인 광디과입니다. 좀 뭐 하고 싶은 예능이 있어요? 그렇지. 아, 형. 아, 형. 나왔잖아, 지금. 저 자리. 아, 여기요? 실제로 어떻게 세훈이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거야? 응. 선생님한테. 나는 장티처지, 선생님이지. 선배님. 신임생. 야. 호. 오, 야, 호. 잘 받았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혀가 활발해. 자, 그리고 또 나은 점.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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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팀정세훈 랩 담당이 있거든요. 어? 랩. 잘 지내니 나는 요즘 그냥 그렇게 쌀어. 예전보다 살만한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 이야. 거의 에미넴이야. 이 정도인데 어떻게 가능하겠어? 야. 샤미 더 머니라 꽉 찬 주머니. 니들이 욕해도 느렸던 버리. 거만해져버린 내 걸음걸이. 요즘 다니기 힘들어진 길거리. 인터넷 게시판에 짓거리겠지 내 욕짓거리. 훅. 오 좋아. 자, 이거는 뭐 본인 노래니까 할 수 있는데 이 상황만 보고 지금 프리스타일로 하면. 그렇지. 내 진정한 래퍼는 프리스타일이지. 프리스타일. 제가 프리스타일은 잘 안 해요. 자, 세훈이부터 프리스타일 어떻게 하는지 보여. 나는 잘 못하지만 항상 이렇게 먼저 나서는 철면피가 있지. 넌 그게 없지. 철면피 너는 슬리피. 철면피 슬리피. 펀치라인. 선란. 야, 야. 이게 취담시에서 뭐 하는 거 세훈아. 세훈아. 야, 시크럽게도 뭐 하는 거니? 제가 또 이제 취업상담실 생각하면서 로고송, 취담송 한번 만들어봤는데 살짝 들어보실래요? 취업상담실 주제곡을 만들어왔다고? 또 우리 앞에 형님 학교도 교가 있으니까 우리 그쪽 교가 같은 그런 로고송 하나 딱 있으면 하나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느낌 아시죠? 잠깐만 싹 해가지고 딱 한다고? 싹 이렇게 딱 하는 느낌 보통 약간 덕질을 때 그런 거잖아요? 싹 해가지고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정티처와 동선배 왔세우니 어 좋다 정티처와 동선배 왔세우니 어 좋다 여기까지! 어? 야 잠깐만 시작만 하고 끝나고 짧아도 너무 짧잖아 차라리 일단 이름을 불러 이름을 일단 여기까지 진짜로 근데 솔직히 좀 느낌인지 괜찮지 않나? 너무 좋다 여러분 곧 또 뒷부분이 언제 발표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취업 산 당시 계속 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